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? 틀림없어. 정신이니강석이야. 지금 저 엄청난 돈다발의 주인. 네가 강석이구나? 잘 봐. 내가 누구 아들인가? 아줌마가 우리 엄마 괴롭힌 것보다 한 천배는 더 괴롭게 할 자신이 있는데. 야! 도봉이야 있어! 이 회장이 생일패턴이 자네 둘을 죽일 생각도 돼. 이 중만의 생일날이 재삿날이 될 것 같아. 너희들. 와, 난 배신해. 엄마. 엄마! 너 때문에 여기 끌려와서 내가 찬물 조사까지 받았어. 알아? 엄마가 미안해. 미안해, 강석아. 엄마가 미안해. 세광이 형. 형, 두고 봐요. 검찰에서 못 잡은 진범 내가 꼭 잡아야겠다. 흥비령이 숨겨진 애인이 누군지 알아냈어요. 그 녀석이.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. 시간이 없어, 강석아! 이 사람들이 짜고 울아빠 죽였어요.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. 내가 말했지. 진범. 내 손으로 꼭 잡겠다고. 너 내가 속은 줄 알아? 이런다고 내가 대출해줄 것 같아요? 잠깐! 나보고 저, 저 여자랑 사기라고요? 아! 이가 뭐.. 또, 저 여자랑 사기라는 말을 안먹어. 또, 제가... 나는 이가Goodens. 천하 straightforward. 나는 이가도 내 손으로 도와줘요. 오늘 일부러 갈 것 같아요. 이쁘게 되면 내가 저 여자랑 사기 한몫을 못한다는 것 같아요. telling 고마워, 난 가진 타임이 잘 만날 것 같아요. 이건 뭔가.. 또,